할렐루야 복된 주일의 사랑홀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이 가까이 오는 시기이잖아요. 우리 한번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 성탄 인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좀 뜬금없죠.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한인교회의 전통 중의 전통인 영광과 평화의 밤 우리가 흔히 영평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로를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도 가정과 부서와 구역과 찬양대에서 다양한 찬양의 영상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찬양이면 찬양, 그죠? 댄스면 댄스, 또 무언극, 이런 어떤 다양한 장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접하기는 했지만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또 기뻐하는 그 모습이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게임도 있었잖아요. 아마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한 세네 살 된 아이가 어려운 거예요. 참기가. 목소리 톤이 높잖아요. 언제 끝나? 빨리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행자가 또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나오라고 아기 보고 엄마랑 같이. 그래서 경품 추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경품을 추천했는데 사랑원에 오신 분들의 성함이 있었거든요. 누구 이름을 뽑았을까요? 자기 엄마 이름을 뽑은 겁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영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그냥 한 두 시간의 행사를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던 우리 교육부 우리 교육자들 또 임원분들 또 그날 여러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또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죠. 차량 안내 또 예배 안내 또 홍립으로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영광과 평화의 밤을 지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심판의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바꿔본다면 결산하시는 주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대개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요. 6월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허무주의자가 되더라. 생각해보면 1월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뜻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포부도 있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한두 달 지나고 6월 정도가 되면 현실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세웠던 계획은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실에 순응하는 현실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연말이 되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이런 질문 속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없을 때 스스로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았나? 고작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손에 진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볼 때 그런 것이 없을 때 심지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되더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해의 평가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하겠습니까?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우리의 한평생의 인생을 결산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결산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달란트 비유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그 비유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결산하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인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외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소를 의미하고요. 종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별것도 아닌데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소유와 사명과 많은 것을 맡겨주었는가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어떻게 맡겨주었는가 여러분 1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지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달리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달란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저는 그것이 달란트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사명일 수도 있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또 은사와 재능과 능력 정말 그 모든 것이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목회자의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목회를 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의 직분자로 또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대에서 또 찬양하는 분들 가운데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인의 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 경제인의 달란트, 과학자로서의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 다양한 달란트, 재능과 은사를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도 각 사람에게 능력에 맞게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 그 사명과 그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의 은사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사용하며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화폐로 바꿔보면 6천 대나리온으로 바꾸거든요. 그런데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삭입니다. 그러니까 6천 대나리온은 대략 한 20년 동안 노동자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금액이라고 환산할 수 있는데요. 노동자 한 사람의 연봉을 예를 들어 2,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는 얼마가 되냐면 5억이 되는 것이죠. 연봉을 5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에게 맡긴 한 달란트는 5억에서 10억 원 사이에 다시 말하면 장사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액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 될까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죠. 각각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의 평가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두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 다섯 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작든지 크든지 맡겨준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그 종의 삶의 태도를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착한 종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함께 읽은 16절 9절 가운데 두 가지의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가서. 이 바로 가서의 의미는 지체하지 않았다. 맡은 그날 바로 움직였다. 라고 하는 뉘앙스죠. 두 번째는 장사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장사하여 주인의 뜻에 부합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1년 12월 19일이잖아요. 혹시라도 오늘이 한 해의 결산일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볼까요? 2021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한 해를 결산할 때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날은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1년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느냐 내가 보낸 하루의 평가가 쌓여서 한 해의 결산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란 거창하거나 사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초침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시기에는 이 초침이 있었잖아요. 똑딱 똑딱 이렇게 움직이는 1초 1초의 초침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1초가 쌓여서 1분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분이 모여서 시간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지나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나서 지금의 12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해가 쌓여서 우리 인생에 한평생이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초침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초침 위에서 실려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우리의 시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분 1초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생명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 분의 우리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는 바꾸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루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나가는 시간만큼 우리의 생명도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지금 우리는 무엇과 맞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아끼다라고 하는, 특별히 시간을 아끼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 시간을 좀 절약하라고 하는구나, 시간을 좀 잘 활용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운데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건져올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이 나를 스쳐 지나가요.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건져올렸느냐 내가 건져올린 나만의 시간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나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나의 삶을 평가하고 결산할 때 내가 올 한 해 보낸 시간 가운데 건져올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시간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낮추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의 시간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과 맞바꾸어 내 것으로 건져올린 그 시간만이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무브 투 헤븐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유튜브에 보면 한 시간으로 요약된 요약분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고인이 된 분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사의 이야기가 드라마의 줄거리입니다. 고인이 되신 분의 사연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포스터에서 보시는 주인공 그루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유품 박스에 그분의 인생에 소중한 것을 담아서 정리해서 유가족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고독사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야기 또 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린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들 또 손잡고 노 부부가 함께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음 이후에 유품 정리사가 유품을 정리해서 그것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가족이 그 유품의 박스를 열어보고 돌아가신 분의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품 박스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고인이 된 분의 가장 그 인생을 대변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물품만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의 액자 사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편지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앞서 말했던 청년은 정규직이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해서 그 정규직이 입는 유니폼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집안에는 참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없다고 해도 그 많은 옷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발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신발이 많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에 어느 물을 열어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며 많은 짐을 줄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빈 공간들을 다른 물건들로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본다면 나의 생명과 바꾼 시간을 가지고 나의 생명과 바꾼 그 물질을 가지고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보냈고 무엇을 구입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많은 살림 가운데 그 유품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가장 소중한 물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 받기 전에 빈 유품박스를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곳에 담을 만한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물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그 박스에 나의 유품을 남기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책 그죠?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은 성경책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는 그 성경책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면 테니스 라켓이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테니스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길어서 그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유품박스에 과연 나의 인생을 대변하는 어떤 물건들이 그 안을 채울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것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해의 결산을 만들어가는 그 하루의 중요성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될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시간의 중요함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른 분들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그 시간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누려야 될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고인이 되고 누리지 못한 그 시간을 우리가 덤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는 사람이 오늘의 시간에 충성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 끝이 있음을 깨닫고 묵상하는 사람 가슴으로 느껴보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그 시간이 진정한 하루가 되고 진정한 의미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쌓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결산이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땅바닥에 묻어두고 무관심하게 살다가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들었던 그 삶으로 우리도 전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소유를 각자에게 맡겨주시되 분량이 다르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의 종들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쟁,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 속에 그런 시기와 질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마 무엇을 보았을까요? 두 달란트 받은 종의 두 달란트 그리고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의 다섯 달란트만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같은 종인데 나는 왜 한 달란트? 저 사람은 왜 두 달란트? 왜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라고 하는 비교의식 속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참 비교의식이 묘한 데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 소수의 모임 속에 보이지 않는 비교의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비슷한 사람들, 동료들 사이에 그런 비교의식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없지만 저 사람에게 있는 저런 능력, 저런 달란트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열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비교의식의 덫에 걸려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불행한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사울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한나라의 왕이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일반 서민, 백성들은 꿈꿀 수 없는 최고의 권력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울왕이 불행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블레셋 전쟁 이후에 백성들의 평가를 듣는 순간부터였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평가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평가에 사울은 불쾌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높이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고 무명의 다윗은 이렇게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한 그 평가의 소리가 사울왕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던 왕이었으나 비교의식의 덫에 빠져 불행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싱가포르에 계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대체로 부러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갖추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내면 속에 그 행복감이 적은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행복감이 적을까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더라. 그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한 나의 불행감이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의 덫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쉽게 행복에서 불행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달란트, 재능, 은사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좋은 달란트,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의 베스트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달란트 받은 종도요 생각해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할 수 있었잖아요. 비교했더라면 동일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을 말씀해 보시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앞서 보았던 말씀이죠. 이어지는 17절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제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17절 말씀이 짧지만 추격된 표현들이지만 우리가 두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의 다섯 달란트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죠?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가 뭐예요? 아까 읽었던 16절의 표현처럼 바로 가서 그리고 장사했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동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여주었던 착하고 충성된 행동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를 타찬케 여겼던 그 길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의 크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가?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최선을 다하느냐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었는가? 그것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속한 모임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다양한 곳에서 맡겨주신 것,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임하고 있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맡겨주셨음에 우리도 동일하게 충성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성과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음이 속상한 분들도 있죠.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결과가 원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낙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일어납니까? 또 힘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그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의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과정을 먼저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괜찮습니다. 수고했노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그 결과는 오늘, 지금이 아닐지라도 내년에, 그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 축복의 분량이 얼마입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적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에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공의 법칙은요, 많이 싣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하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요. 우리의 과정에서 더 많은 최선을 하면 최선의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여건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다음 해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2021년 한 해를 결산하는 2주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2주의 삶의 승패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하루였다면, 그 하루의 성공을 이루었다면, 그리고 그 하루의 성공이 내일도 모레도 한 주로 2주의 삶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것이 쌓인 우리의 한 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듣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왔는데요.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우리의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명을 바꾼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산 물질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어떤 물건들을 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때, 나의 유품박스에 나는 무엇을 담는 인생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정말 나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12월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간 그 세월의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인생을 보냈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내 생명과 맞바꾼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을 건져 올렸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맞바꾼 물질을 통해 우리는 무슨 물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메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이란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능력과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란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성과와 결과가 없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힘 빠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의 평가는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과정과정을 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한 우리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되다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2주의 삶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너무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선한 결과가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상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성실함과 최선으로 다했다면 수고하여 노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작다고 불평하거나 하찮게 여기며 살아왔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주의 귀한 평가 듣고 그것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